요한복음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전반부는 표적으로 가득한 기록이었고 12장 이후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부분은 표적의 사실상 마무리입니다 첫 번째 표적을 기억해 보니까 가나 땅의 혼인잔치로 시작이 됐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 표적이 잔치로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종국으로 맞을 환희스러운 운명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과정에는 질곡의 길도 있었을 것이고 또 험노도 있었겠지만 마지막 결국에는 주님의 테이블에 갇혀 앉는 잔치로 우리 운명은 마름이 될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잔치가 우리들에게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보도록 하죠 1절을 보시면 6월절 엿새전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6월절은 히브리인들에게 최고의 절기고 또 명절입니다 이 절기가 뜻하는 의미는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어요 400년간의 깜깜했던 어둠의 세월을 끝장내고 떠나기 전날 밤 어린 양의 죽음이 기초된 그 희생의 피를 통해서 그들은 모세를 선두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죠 그들의 가파른 운명길에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에 요단을 건너 가난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역사의 무대를 누구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6월절은 어린 양의 죽음이 기초된 희망의 여정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기 엿새전입니다 6월절 엿새전 주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그 죽음의 길을 향해서 바짝 다가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6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배단이 바로 나사로 남매가 사는 아주 슬픔 많은 땅이고 가난한 이들이 모여 사는 지역입니다 주님은 유독 생전에 이곳을 자주 찾고 방문하셨고 그 중에 가장 애정을 가지고 사랑했던 가정이 오늘 여기 등장하는 나사로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2절을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뭐가 열려져 있습니까? 잔치가 벌어져 있어요 잔치 그러니까 아까 모두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첫 번째 표적이 잔치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표적이 이렇게 잔치로 마감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게시록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 역사는 그렇게 종료가 될 것입니다 그 역사는 곧 우리 앞에 도래하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삼남매의 첫 번째 역할이 소개돼요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마르다는 여전히 뭘 하고 있었어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 잔치를 준비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잔치는 지금 누구를 위해 베풀어진 잔치입니까? 예수를 위해 베풀어진 잔치예요 그럼 마르다의 이 섬김과 수고는 누구를 위한 섬김과 수고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을 위한 섬김과 수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누가복음에 딱 한 장면만 놓고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두 자매의 평가를 마지막에 이렇게 내렸습니다 내가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한데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마르다를 못 쓸 여자로 누명을 씌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아주 말씀을 사랑하고 또 순종한 여자로 과도하게 자리매김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시간인가요? 또 그리고 얼마 전 성교 기간 중에 이 본문을 가지고 누가복음 물론 10장의 내용인데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마르다가 없으면 밥은 누가 하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신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는 마르다과냐 너는 마리아과냐 이분법적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두 영역을 얘기하는 거지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이해를 해서는 해석이 엉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주방에서 봉사만 하는 성도들은 마르다과 아니에요 그 일도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예 주님이 거기서 강조했던 것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원리와 이치를 따라서 수고를 해도 늦지 않다 그 말이지 일은 필요 없다 그럼 주차봉사는 누가 하고 밥은 누가 하고 뭐 먹고 성교할 거예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 이게 주제가 아니니까 그냥 이 정도로 지나갑시다 그래도 쓸데없이 열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2절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두 번째 삼남매 중에 역할이 소개되고 있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앞을 잠깐 보십시다 지난주에 나사로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귀에 다 오셨죠? 그럼 설교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나사로는 죽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병이 들어 있다가 주님이 미적거리는 바람에 도착하니까 이미 죽어서 나으리나 되어 뭐가 나고 있었어요?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죽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 시신이 썩는 사망의 냄새가 풀풀 나던 장본인이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무덤에서 걸어나오라 명령하시고 그는 놀랍게도 마지막 표적으로서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인물이 나사로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 베푼 잔치 자리에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함께 앉아 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식사 자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식사 자리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하면 이제부터 그대는 나와 친구요, 가족이요, 공동체의 한 일원입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편, 23편에 보면 비슷한 그림이 하나 소개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아버지의 집에 도착하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 상이 식탁입니다 테이블이에요 그 말은 다윗이 왕위에 앉은 다음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월의 아들들을 어디에 앉힙니까? 식탁에 앉혀요 식탁에 이제 그대들은 나와 한 가족이다 지금 나사로가 누구의 가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한 가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죽어서 냄새가 나던 사망이 왕로로 닿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망을 끝장내시고 사망을 부셔버리고 이제 잔치 자리에 앉히셔서 그 잔치를 향유하고 공유하고 있어요 누구의 그림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그런 표정으로 들어서는 안 돼요 이건 놀라운 구원의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구원하심이 없었다면 바로 지금 사망이 왕로로 타는 그 자리에 앉아있었을 뻔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주님의 초대로 앉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세 번째 역할입니다 마르다의 역할, 나사라의 역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역할을 소개해봤습니다 3절을 중요하니까 한번 우리 찬양대원들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오늘 본론입니다 중요하겠죠? 여기 우선 향유, 그리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했어요 무게 단위를 썼네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의 당대 값어치를 얘기하는지 아직 요한은 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4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발을 합니다 그 발언의 내용을 좀 들어보십시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그러니까 악인도 역할이 다 있어요 금방 그 사이에 뭘 안 놔요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저거 팔면 당대 얼마 값어칩니까?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지금 원단위를 쓰는 또 달러를 쓰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300데나리온의 분량이 감히 잘 안 잡힐 테니까 당대 문화 개념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하루 노동자들이 죽어라고 일해서 받는 품삭시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1년 내내 명절 안 쉬고 안식일 안 쉬고 매일 일해서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모아도 365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이 당시 사람들에게 반드시 쉬어야 되는 날은 안식일 52주는 쉬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1년에 7일 단위로 하루를 쉰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도 당연히 우리네들처럼 명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명절 끼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300데나리온이면 어느 정도 분량입니까? 노동자가 1년 동안 매일 일해서 안식일 빼고 명절 빼고 매일 일해서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모아도 시원찬을 액수해요 그 정도 액수에 해당하는 향유를 이 가난한 남매의 집에서 특별히 마리아가 모아두었던 것을 예수님 발에다가 부어버립니다 여기 큰 메시지가 있어요 우선 당시 발을 닦는 신부는 종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스스로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엇으로 자기 자신을 자리매김한 겁니까? 종의 신분으로 자리매김을 한 거예요 게다가 여인들에게 머리카락은 신체중의 가장 고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고귀한 것을 스스로 종의 신분으로 내려앉아서 그거를 예수님이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모두를 부어서 이게 뭘까요? 도대체 이때 가론 유다가 나섭니다 야 이 사람들아 그거를 팔아서 300대나리온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무슨 말을 고담했을까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낭비를 하느냐 굉장히 절약정신과 검소함과 이런 것을 강조하는 줄 알았는데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가론 유다의 동기를 들통을 냅니다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정확하게 도둑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헬라시제 그대로 읽으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헬라시제대로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늘 훔쳐가곤 했다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항상 그는 회계를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삥땅을 친 거예요 요즘 삥땅이라는 말 안 쓴가요? 이게 굉장히 시장언어인데 사실 예수님도 헬라를 쓰신 걸 보면 시장언어를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네 정서에도 시장언어가 확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문어체보다는 저도 이제 어줍잡게 예수님 따라 하는 거예요 시장언어를 많이 쓰셨어요 문제는 시장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거룩한 낭비라 그래요 항상 거룩한 낭비는 언제 발생합니까? 우리 신앙의 영역 속에 거룩한 낭비가 있어요 없어요? 늘 있어야 합니다 선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덜 떨어진 일을 갖고 한심한 일 같아요 저 금쪽 같은 휴가를 왜 저 험재가 다 쓰고 오나? 교회가 돈 대주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 시선에서 볼 때는 뭐예요? 그냥 낭비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이고 그런데 우리 시각에서 볼 때는 이걸 거룩한 낭비라 그래요 말은 잘 만든다 아니요 말은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거룩한 낭비가 언제 일어나냐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절대적인 가치에 눈이 떠졌을 때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것들이 어느 날 다 놔져버려요 가장 확실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어느 농부가 밭을 갈러 나갔어요 소상농이었던 것 같아요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몽땅 팔아치워요 그리고 가서 그 밭을 삽니다 질문 밭 때문에 밭을 샀나요? 보화 때문에 밭을 샀나요? 네 보화 때문에 밭을 샀어요 그러면 밭을 갈다가 그 밭을 가는 행위는 그가 벌어먹고 사는 생계수단입니다 일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일상을 살다가 어느 날 내 인생의 절대적 가치가 갑자기 눈이 떠진 겁니다 이거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게 전부구나 확 눈이 열어지는 순간 지금까지 전정근근하고 하던 모든 것들이 분토처럼 여겨지고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 고백을 바울이 하잖아요 족보로 말하면 나보다 화려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육체적인 전력으로 얘기하면 나도 너희들 못지않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순간 내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이 훅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는 건 이런 겁니다 그 예수라는 절대 가치의 눈이 열어지는 순간 가슴과 가슴이 맞닿는 순간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겨지면서 그때부터 고룩한 낭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얘기하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얘기하고 가론 유다처럼 낭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고룩한 낭비라고 하죠 이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다시 볼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3절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무슨 냄새가 가득해요? 마리아의 헌신의 절정인 그 기름 부었던 향유 냄새가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장만 앞으로 넘겨서 11장 39절을 봅시다 전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무슨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사망의 냄새로 진동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온 집안에 무슨 냄새가 가득해요? 향유 내음이 가득해요 할렐루야 무엇이 이런 역사적 반전을 가져왔을까요? 보금이 능력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권능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었어요 원래? 사망의 왕로로 닫은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현장에 그 메커니즘 속에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데 인여인간 쪽에 안 서려고 무한 경쟁 속에 매달려서 질출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요즘 저녁마다 신명기 강의를 합니다 신명기 강의는 가난한 이웃에 대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자선을 자비를 개인에게 맡기지 말고 공동체가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책임져라는 명령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명령이에요 요즘 우리 사회에 가장 절박한 화두가 뭔지 아세요? 매주 얼마나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한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터집니까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사망의 냄새로 진동을 해요 포탈 사이트를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가장 절박한 사망의 왕로로 타는 질병이 뭡니까? 우울증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울증이라는 병을 개인의 나약함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이제는 사회적인 문제가 돼 있어요 그만큼 오랜 세월 이 사회는 고라왔고 병들어왔고 이제는 그게 전체적인 사회의 분위기로 자리매김을 했어요 그런데 되고 그건 네가 약해서 그래 네가 심리적으로 병이 들어서 그래 이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그런 병들을 갖다가 개인의 연약함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이제는 이미 그 도가 넘어섰어요 이제는 우리 공동체의 문제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우울증은 안 알아봤지만 그 우울증을 겪었던 분들의 회복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통증이 있어요 이야 정말 섬뜩했겠구나 이렇게 베렌다에 서 있으면 물이 바로 코앞까지 차올라오는데요 물이 느낌에 이렇게 그냥 몸을 던져도 다 자유롭게 그냥 수영할 것 같고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자 그러면 그런 현상들이 왜 개개인에게 벌어질까 그걸 단순히 개인이 연약해서 그렇다 신앙생활을 옳게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만 치워버릴 일일까요? 아니에요 이제는 이 사회의 거대한 구조가 사실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자본주의는 너무 숙성 과정을 생략한 채 달려왔기 때문에 국가의 내거는 캐치프레어와 대인 명분에 맞추어진 자본주의 성장이었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문제가 많아요 독재정권 시절에는 방공 이데올르기에 맞춰서 힘이 있어야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다 이 논리에 끼워 맞춰서 자본주의가 대기업들 편히 봐주고 정경유착이 돼서 그냥 무한 질주를 해왔어요 거기에 보이지 않게 희생된 한 개개인이 과연 개인의 문제로 그건 네가 능력이 없어서 뒤떨어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망의 왕로로 다는 지금 세상입니다 이걸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보금의 메시지밖에 없어요 보금은 이 사회, 교회에 뭘 지금 명령하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가 보금적 대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어제까지 죽음의 냄새 속에 썩어가던 한 영혼이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과 이 잔치자리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희망은 보금밖에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을 떠보십시다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론 유다가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대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이 의도는 우리가 밝혔어요 도둑의 심부라는 의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절묘한 대화를 대비를 하나 발견해야 됩니다 이 행위를 예수님은 7절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누구 보고 한 얘기냐면 지금 자기의 전 존재를 부어서 예수님의 절대적 가치 앞에 모든 걸 헌신하고 있는 예수님은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유다와 마리아를 비교해 보자고요 같은 예수님을 놓고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준비를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해석대로 무슨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이 장례는 뭘 얘기할까요?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나 마티 기자는 생략하지 않은 본문 하나가 있어요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보금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이 여자는 누굴 가르치죠? 마리아입니다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무슨 뜻일까요? 이런 보금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 얘기 나온 적이 있어요? 없죠? 여긴 무슨 얘기예요? 마태도 이 이야기를 했고 마가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마리아라는 한 개인의 퍼스널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리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를 향한 준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앉으나 서나 먹든지 마시든지 십자가를 위한 준비의 삶이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부여받은 사명이에요 우리 삶의 기초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를 위하여 걸어가는 삶 주님이 이 땅에 남겨진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라는 몫을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과연 뭘 이렇게 돈이 없고 늘 물리적으로 궁핍한 사람만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 또한 세속적인 시각입니다 성경에서 푸토코스라는 절대결핍에 해당하는 가난한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물리적인 궁핍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아무리 널널하게 쌓아놓고 있어도 가난한 사람들 많아요 궁핍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잘 사는 것하고 부자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돈은 없지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 부자인데 참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애들이 부자집 갔다 오면 그래요 아빠 쟤네 집 되게 잘 살아 그때마다 그 언어속에 담긴 의미를 교정해 줘야 돼요 예, 태근아 네 생각에는 잘 사는 기준이 뭐냐 이러고 질문으로 가르쳐야 돼요 자가용도 몇 개 있고 집도 3층이고 3층은 어떻게 그거 오르내려요 그런 건 잘 사는 게 아니란다 정말 잘 사는 것은 예수님 위에서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거란다 너무 유화적인 가르침 같죠? 아니에요 그게 진짜예요 믿습니까? 이 귀한 주님의 고백이 마리아의 헌신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